일 매일이 잿빛이더라구 뱀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구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구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뿔이 자라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저물쩍 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저물쩍 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호호